한섬 공동체가 제25차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. 지속가능한 바로 그 교회 세우기를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를 비롯해 올리브 나무 교회 조순미 목사와 아트 처치 주희현 목사,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교회 이은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계획입니다. 한섬 공동체는 한 번의 세미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목회 코칭과 멘토링이 이뤄 지는 게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. 제25차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은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